자 이번거는 마르마르 네이마르 멸망전 어우 몇개 있네 자 좋아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아무튼 부탁드리고 추천 안하면 로봇됩니다 자 이게 잘 될까 내가 그걸 방송에서 틀면 저작권 걸리죠 오코차 쓸만하던데 자 바로 갈게요 포인트 써도 되지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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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쓸게 자 처음에 스타트 갑니다 자 원샷 어 뭐야 어 나 어이없어 자 지금 포인트 썼는데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아 어쩔 수 없어 자 포인트 아끼지 말고 씁시다 자 붙어라 붓붓붓 자 뽀라빤짝 좋구요 자 좋았어 좋았어 어 재물 하나 쓸까 재물 좀 씁시다 자 재물 좋았고 뭐 있나 계속 가는거지 자 갑니다 붓더라 자 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 짜아 자 좋았구요 네이마르 멸망전 네이마르 금카노전 가는거죠 야 여기서 고민인게 3일 두번하고 3일 4일으로 끝내자 아니 네이마를 월베 월베 오카 오카 주입분 어때 지금 확률이 극히 떨어지거든 다 붙기는 힘들어 3일 두번을 둘중에 하나 붙지 않을까 포인트 쓰면 그래서 3일 두개를 간 다음에 그 다음 4일을 가자 아니다 아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았어 3일 가고 만약 3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 3일 4일 갈게요 자 오케이 어떻게 할지 감 잡았어 아 또 대물이 붙네 아 1일은 갈 필요 없어 1일은 갈 필요 없고 아 눈치 없게 붙었어 눈치가 없어 눈치가 다시 또 사서 붙일거야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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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메 동님 쌩유 쌩유 내 마리 굽히다 사제 자 좋았어 좋았어 자 분위기 좋구요 자 지금 각인거 같애 자 각이야 각 자 3위 갑니다 자 아직도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은 자 힘내라고 꼭 한번 추천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추천 안하면 로번데 자 붙으면 15억이야 무려 구단같이 언제 부릅니다 나도 모르죠 긴장되네 자 갑니다 좋았구요 자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4-3 가면 되네 4-3 자 재물 좀 사올까? 아 재물 3개만 가자 빠밤 빠밤 자 2카는 나중에 나중에 터졌을 때 터지고 복구됐을 때까지 계산해야지 만약에 저게 터지고 3카 복구되면 3일 4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칸은 남겨주는게 맞는거구요 아 여기 또 붙어버리네 자 일단 재물 좀 사올께요 이제 오카 붙이자 감이 좋아 감이 좋아 필이 좋죠 이럴때 되잖아 이럴때 네 아 누구꺼야 이거 자 주인분 이거 얼마란가 이거? 물어봐 하얀물이 얼마로 시작한거야 좀 알려줘봐 아 네이마르 카드가 없네 아 네이마르 카드가 없네 터트려야겠다 위에부터 땅 땅 땅 땅 땅 어 기억나지 어 기억나지? 어 좋아 강약 자 자 여기서 추천 한번 받고 갈게요 자 추천 안하면 로번되니까 망설이지 말고 추천 부탁드리구요 자 만약에 이게 터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자 터져도 어 복구가 2카로 복구되면 2일 3일 붙이면 되고 자 3카로 복구되면 3일 4일 어 또 갈 수 있어 포인트도 충분하구요 자 이거는 실패해도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다들 추천하셨죠? 내일 아침에 로번되지 마시고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인생 역전 대박 인생 역전 자 2년간의 노력이 자 과연 헛되게 날아가느냐 그럼 살아날 것입니다 자 우벙로커님 생유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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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갈게요 igaic Are you ready? 5 4 3 2 1 0 제로! 제로! 자! 붙어라! 뿃뿃뿃뿃 우와! 오! 닫았다! 야 이거 자리만 있으면 여기 넣어줄텐데 아 귀찮네 이거 지금 여기 들어갈게 엄청 많은데 못 넣고 있죠 다들 오줬구요 자 일단 어 스위샷 찍자 스위샷 아 진짜 멋있었다 역시 역시 그쵸? 아 눈이 빼? 왜 눈이 왜 빼? 아니 지금 저기 못 올라가게 너무 많아 자 34억 어 월드베스트 월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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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진짜 짱이다 누가 누가 한거지? 이거 하얀 불리 어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어